7. 외부 조회 외부 조회는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부에서 외부로의 정보 흐름으로써 정보가 온라인 화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의 외부 조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조회 내부의 모든 데이터 요소는 몇몇 파일, 내부 논리 파일, 외부 연계 파일에 존재합니다. 외부 조회는 입력보와 출력보를 갖고 있고,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차이를 이해함에 있어 외부 조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이 있습니다. 계산 없음 알고리즘 없음 알고리즘 없음 데이터 직접 검색이 모두 가능합니다. 외부 조회에는 어떤 종류의 계산도 절대로 없습니다. 외부 조회 외부 조회에서 보게 되는 모든 데이터는 파일에서 가져오며, 화면에는 파란색과 노란색 파일이 있습니다. 외부 조회에 있는 모든 것은 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데이터 요소와 두 개의 참조 파일 유형의 예제가 됩니다. 외부 조회 검색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내부 논리 파일 및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 또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서 생성되는 보고서 또는 출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출력 분은 어떤 파생 데이터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과정이 없습니다. 외부 조회의 표는 실질적으로 외부 입력 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소가 하나에서 다섯이거나, 조회 파일 유형이 두 개 미만이면서 데이터 요소가 여섯 개에서 아홉 개이면 낮음으로 등급이 결정되며, 다른 모든 표와 동일하게 보통은 대각선을 따라서 존재합니다. 높음은 우측 사분면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 요소가 있는데, 하나에서 다섯 개의 데이터 요소의 중간에 있는 값이며, 조회 파일 유형이 두 개이므로 낮음 등급이 되며, 기능 점수는 3점이 됩니다. 어떤 외부 조회가 다른 외부 조회와 다르고 유일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이터 요소, 읽고 참조된 다른 내부 논리 파일 및 외부 연계 파일, 상이한 처리 로직입니다. 이 두 개의 외부 조회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의 외부 조회로 간주됩니다. 외부 조회는 문자보고서, 전자보고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입력 또는 외부 출력처럼, 외부 조회에도 복잡도 표가 있습니다. 낮음은 좌측 상단의 사분면에 있고, 낮음 외부 조회는 3점이며, 보통 외부 조회는 대각선을 따라서 4점, 높음 외부 조회는 6점입니다. 1대 1, 1대 다, 다대 1, 다대 다가 있으며, 다대 다로 갈수록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낮음 등급 외부 조회의 기능 점수는 3점이며, 보통 등급은 4점입니다. 높음 등급은 6점이며,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외부 조회의 등급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음 버튼을 접하게 되면 혼돈스러워해서 이 버튼에 대해 특별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검색 문자열로 테이블의 레코드를 스크롤하며, 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특정한 레코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다시 한 번 클릭하면, 녹색의 위치로 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의 레코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아래 위로 이동하는 것뿐이며, 이것은 반복적인 정보가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돌아가기와 다음 버튼 모두에 관심을 두지 말고, 동작 키에 대해서 하나의 버튼으로 측정합니다. 데이터 요소 유형을 통한 반복, 다음과 돌아가기 버튼은 동일 기능입니다. 외부 조회 메시지 메시지는 실제로 모든 트랜잭션에 적용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부 조회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나, 검색 중인 메시지는 확인 메시지나 에러 메시지의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조회를 보면, 예를 들어 검색을 하는 입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부는 실제 정보입니다. 실제 정보에는 검색 중인 메시지와 발견하지 못했다는 추가 메시지는 하나의 데이터 요소 유형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데이터 요소와 하나의 파일 참조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외부 조회는 1개와 5개 사이의 데이터 요소가 3개의 데이터 요소를 갖고 있고, 2개 미만 또는 1개의 참조 파일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낮음 등급과 기능 점수 3점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외부 조회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낮음으로만 확인해 주lait 수 있어요. 2,000원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은 어떤 의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원을 시작하지만, 여러분을 시작하며, 어떤 의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생에서 외부 조회가 방법을 확신합니다. 그 단서를 제시했습니다.